안녕하세요 소프에요 자 오늘 먹어볼거는 갈비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갈비라고 먹는 부위가 갈비살이 많지 않고 대부분 목살을 칼집 넣어서 갈비 느낌으로 한 이런게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다 목살이에요 사실상 근데 괜찮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깻잎, 상추, 고추, 마늘까지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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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만원이야 만원짜리 세트에요 완전 개이득 아니야 이거 만원 행복이야 만원 행복 자 일단 고기 퀄리티는 상당히 괜찮은걸로 자 이거랑 같이 먹기 위해서 냉면도 준비해봤어요 집에서 솔직히 냉면 먹기가 쉽지가 않아 오케이 그럼 야채를 씻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고기를 구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가위집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가위로 고기 쏘는 문화를 굉장히 신기하게 보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가위가 비위생적인 것도 아니고 그지? 더 꺼낼거 없나? 뭐가 빠진... 아 양파절이 양파절이 하자 자 일단 양파를 썰어야겠죠 요게 그대로 드시게 되면 매운맛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찬물에 좀 담가주시면 정선물에 담가주시면 더 좋아요 그냥 물에다가 담가 두기만 해도 매운맛이 어느정도 빠져요 그리고 이제 물을 머금으면서 조금 더 아삭한 식감이 살죠 양파는 담궈놨고 이 양파절이 들어가는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가루 재료부터 설탕 설탕 한 숟가락 설탕 한 숟가락 하나 둘 맛술도 한 숟가락 밀렸어 살짝 반 숟가락만 매실첩 넣게 되면 괜찮아요 넣기 괜찮긴 한데 또 매실 맛이 너무 세 그럼 조금 애매해져요 이게 설탕이 생각보다 잘 안녹아요 다 녹아야지 원래 맛이 나니까 천천히 잘 녹아주시고요 음 좋아요 여기다가 절반되는 양의 물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소스 끝난거에요 여기다 원래 감칠맛을 넣어주기 위해서 가루 살짝 하는건데 저는 그냥 먹을게요 아까 담가둬던 양파를 와우 좋아요 여기다가 불을 켜고요 불을 가장 세게 이거 하나도 안보이겠다 그쵸 빨리 소스를 담아드릴게 그러면 좀 보이죠 자 불 불 들어옵니다 이제 고기를 마늘도 한군데에다가 요거는 생으로 먹어야지 이 정도는 양파를 다 구워서 먹자 그냥 마늘도 한 번씩 뒤집어주세요 나는 이거 완벽하게 다 익지 않아도 돼 이게 불을 한 번 간 거랑 안 간 거랑 또 차이가 나거든요 자 여기를 뒤집어서 이거죠 고기도 큼직큼직하게 썰어가지고 자 고기가 익었습니다 이거 끓여주세요 아 이거 꺼두세요 아 좋아 색깔 좋아 아우 배고파 죽겠네 환장하네 그냥 지금 갑자기 확 땡기는 식욕이 먹어봅시다 땡슘 깻잎 여기다가 양파를 양념 양파를 양념 양파를 딱 얹고 잘 익은 고기 마늘 이것만 해도 되나? 고기 2점? 고기 2점? 고기 2점 콜 고기 2점 콜 쌈장은 나는 갈비에는 좀 별로야 고기 2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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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2점 와, 정말 맛있다 양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양파가 진짜 맛있네 이거 뭐 아트죠? 그죠? 사진 찍으세요, 배경화면 하세요 고기 그냥 이렇게 양파난만 먹어도 돼요, 그죠? 냉면도 해야 되는데, 그죠? 고기 괜찮은데, 좋은데요, 이게? 물 올릴게요 물 아직 안 끓고 있고, 밥 먹으면 되고 양파 밥 고기 마늘 하아 아우, 딱 좋아, 딱 좋아 여기서 이거를 그냥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내일 검사에 있어서 먹으면 안 돼 자 자, 이게 비빔냉면 소스고, 참깨와 김고명 여기 끓는 물 800ml에 4,50초라고 써있어요 그냥 거의 물에 헹궈낸다고 봐야지 자, 50초 재무세요, 50초 지금부터 시작 오케이, 끝 이거를 찬물에 잘 삼킨 것 같애 여기에 비빔 소스 2,500원짜리 비냉이에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비주얼은 비벼보도록 하죠 일단은 먹기 전에 한 번 정도만 너무 많이 자르는 거는 나도 별로예요 자, 비냉 비냉 완성이 됐습니다, 먹어볼게요 와 맛있는데? 괜찮은데? 자, 이제부터 지대로죠 이걸로 이제 쌈을 싸는 거야 쌈에다가 냉면을 넣는 거지 냉면을 밑에 깔아 고기 하나 두 개 양파 마늘 마늘 이거 진짜 난리 나요, 진짜 이거 안 드셔보신 분도 많죠? 이거 안 드셔보신 분도 많죠? 와 그냥 여기 냉면에 갈비를 이렇게 싸먹어도 맛있어요 갈비로다가 냉면으로 갈비를 싸는 거야 이렇게 말아서 이것도 맛있는데 음 음 밤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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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